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무재비하게 전산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어제 좀 바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이게 어제 설명을 충분히 한 것처럼 이게 차익값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9.3인 거죠. 2021년도 박영선 후보의 성산이 거의 없는 선거였지만 전산조작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지역구에서 구다운에서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산조작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2022년 4.7 보궐선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6월 1일 서울시장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종로구에서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아가 이동시킨 거죠. 총 조작규모는 3,249표 다른 구에서는 15%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구청장선거도 종로구를 좀 많이 하고 나머지는 10%를 조작한 거죠. 이게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나온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구해보면 참조로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구 사전사례만 보더라도 15% 조작이 계산이 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분석이 다 끝나 있는 겁니다.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는지 2021년 4.7 보궐선거에선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서초구에서 5만 2,540표에 15% 된 7,881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전산적으로 그래서 박영선한테 더해줬으니까 총 조작규모는 7,881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뭘 뜻합니까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가 찾아낼 수 없는 거죠. 다른 후보들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 0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만들어서 그냥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서초구가 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익숙하시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10% 박영선은 플러스가 나오고 오세훈은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게 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15%를 조작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걸 가지고 조작 공장을 찾아내기 때문에 조작값을 작용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박영선이 훔쳐간 표를 다 빼기를 하고 오세훈이 빼앗긴 표를 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원상복귀시키니까 원상복귀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오른쪽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지 않습니까 차익값은 적고 그 다음에 박영선이죠 박영선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오세훈도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조작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재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또 뭐를 복원할 수 있습니까 조작된 차익값을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선거대위탄을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어느 선까지 아는지 투표지 분류기를 썼는지 아니면 메인 컴퓨터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해 썼는지 그거 밝혀야 될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란제와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있으나 불구하고 이거를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탄핵 사유죠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깔아뭉겨 가겠다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로구는 30% 사전투표 득표수에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30%를 비하셨고 총 조작규모는 9572표다 중구는 20% 서초구는 15% 성동구는 20% 그냥 지 마음대로 조작값을 넣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십만표를 훔친 거죠 몇 표로 훔쳤냐 종로구에서 9572표를 훔치고 중구에서 4968표를 훔치고 서초구에 15762표를 훔쳤는데 그럼 서울 전역에 얼마를 훔쳤냐 그걸 이렇게 여러분 서울 전역에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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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